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개표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류기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일체 외부와 어떤 연결도 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국민들을 위한 선거용 홍보 영상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분류와 개수 등을 위해서 이런 기기를 사용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홍보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와 연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개표현장에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이것은 일체의 개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통신기능 등의 탑재가 금지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평생 동안 전자제품의 시험 인정 그리고 성인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자투표기 전문생산업체 미루시스템입니다 그분의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법에 구속을 받습니다 전자법은 적합등록 또는 적합인정 등의 성인을 제공합니다 성인표시로서 KC마크를 부착해야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또 판매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인을 받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자는 행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파법을 한번 봤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 1은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 2, 3호 그리고 제11호에 따르면 모든 전자기기는 적합인정 그리고 적합등록 그리고 잠정인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득해야 됩니다 특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기기라든지 레벨 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전화교환기, IPTV 등 셋톱박스 등 특히 송신기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최고도의 그런 성인을 요하는 적합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적합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송신기능을 가질 때는 반드시 적합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적합인정을 받는 과정이 무척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이메일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근본에 선거부정에서 많이 거론되는 선거장비업체인 미루시스템즈의 성인현황을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선기능을 포함해서 많은 제품들이 검색됩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가운데 몇 개의 제품이 선거부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성인의 구분에서 적합 등록은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IT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모니터라든지 전원장치, 프린트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기능이 포함되면 반드시 적합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무선통신기능이 제품에 포함되면 반드시 적합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또 이렇게 메일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공 박사님이 방송 중에 선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는 통신장비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미루시스템즈에서 이렇게 많은 선거 관련 장치들을 무선통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인정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 선거 부정에 사용된 미루시스템즈의 투표기, 검표기, 통합선거인명부, 본인 확인 투표기 등의 무선통신기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부가 증거로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그런 자료가 바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행한 그런 인정자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전파연구원을 들어가서 미루시스템즈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몇 개는 그렇게 엄격한 적합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합등록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노란색 칠을 하신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투표기, 신분증 스캐너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선스캐너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통합전자인명부 등은 모두 송신과 수신 모두가 가능한 적합인정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기가 미루시스템즈가 생산한 이런 기기에는 바로 송신기능, 송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특히 무선송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수신기능만 있으면 굳이 적합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송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시스템즈가 생산해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일정한 허락을 받은 것은 세면에 공개되는데 마지막 면은 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다큐먼트, 전자검표기, 신분증 인식기, 선거 외장 모니터, 통합전자인명부, 전자투표기, 스캐너 등 인정시점은 2005년부터 대개 2010년 사이에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표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개포에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통신장비의 탑재를 금지한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익명부나 전자검표기 등의 송신기능을 탑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현행 선거법은 개표장에 사용되는 일체의 장비는 그것이 기계장비든 전자장비든 통신기능을 탑재해서 외부와 연결될 수 없음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거보존 신청에서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일체의 전자장치에 대한 정거보존을 허락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영장을 발부하거나 또 정거보존 신청에 임하시는 그런 판사님들은 이런 맥락을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시고 전자개표기 분류기 개수기 그 다음에 모니터 이런 일체의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정거보존을 받아들여셔야 될 것입니다 한편 어제 방송되었던 주식회사 프로스 상사의 경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위패 감수 지폐 개수기라든지 또 단순 지폐 개수기를 제외하면 통신 기능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종류의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프로스 상사는 특허 취득 시 설계 도면에 송신 기능을 기록했을 뿐 구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